저기 뒷쪽도 있습니다. 저희도 찍을게요. 지금 무슨 대회 가는 거예요? 지금 농구대회 가는 거에요. 농구에서 하죠? 운영여구에서 옵니다. 운영여구? 예. 어떻게 우리 학교 잘하냐? 아 예 잘하죠. 결승 올라갈 수 있어요? 아 할 수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조심히 갔다 오십시오. 네. 잘하고 와. 잘하고 와. 여기있습니다. DMZ너. 멋있다 야. 국가대표구나. 넌 포즈가 어디야? 포지션. 포지션 센터. 센터? 잘하냐? 좀 치죠? 응. 잘 치고 와. 화이팅. 너희들도 화이팅. 화이팅. 잘하고 와. 센서 오셨냐? 네. 이거 뭐 얼음물이냐? 농구부? 네. 잘 주라고 와. 네. 잘 주라고 와. 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네. 아침도 바쁘시네. 여기가 체육과 아저씨구나. 준비되면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? 네. 농구? 선생님 농구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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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혹시 농구 승산이 있죠? 저 이 말 하나 더 웃네요. 승산이 더 많네요. 잘하고 와. 돈 좀 만들고 와. 저희는 한 번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. 너무 멋있다.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어. 농구보니까 농구도 하나 찍어야 돼. 아니요. 아 segu인다. 진짜 싫어. 아니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날짜에 script해봐요. 또 다른 영상에서 보이네요. 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